아... 이거요. 질문자께서 진짜... 이렇게 오픈마인드이신 분은 진짜 드물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보시죠. 앞에 사고가 하나 있나봐요. 그래서... 딩딩딩... 디딩딩딩... 디딩딩딩딩딩... 앞에 사고가 하나 있어요. 차들이 옆에 갓길 쪽으로 해서 가고 많이 밀려 있습니다. 버스가 가운데 서 있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요담부터요. 여기서부터. 띵... 뜨등 뜨등... 유리 바닥에. 아이고, 유리가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닥에 유리가 많은데 가도 되나? 아... 야... 우야노. 이거 다 유리인데. 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어... 아... 자, 버스가. 이거 다 유리인데? 여기로 좀 들어가서 괜찮은데 유리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1차로 쪽으로 급하게 꺾으니까 버스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은 가고 뒤로는 때리는 겁니다. 자,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처음에 버스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계신 거 못 봤습니다. 파편을 피하려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차들이 막 엉켜가요. 앞에 차들도 갓길로 갔어요. 나도 거기로 가려고 그래요. 유리 파편 때문에 조금 멍멍 타고 있는데 그때 버스가 가면서 악어 꼬리 치기로 때렸습니다. 1, 버스가 더 잘못이다. 조금 전에 갓길로 차들 몇 대 지나갔으니 버스가 꺾으려면 꺾기 전에 살폈어야 하기에 버스가 더 잘못이다. 2, 왜 갓길로 가요? 순서 지켜야지. 1,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3,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하고 없을 것 같은데. 50대 50이다. 이렇게 셋으로 투표해 보겠습니다. 서로의 관점이 다 가능해요. 투표, 시작. 자, 버스가 더 잘못이다가 20%. 왜 갓길로 가요?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가 53%. 50대 50이다가 27%. 버스가 조금 전에 갓길로 간 차도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차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뒤를 살폈어야 되는데. 또는 가더라도 너무 급하게 꺾지 말았어야 되는데. 버스가 너무 급하게 꺾었죠. 그래서 버스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갓길로 가면 안 되죠. 순서대로 가면 막혀 있으면 앞에서... 왜 두 줄로 가다가 가면 앞에서 뚫어주면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되는데 세 줄로 가서 다시 가면 더 엉키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갓길로 간 게 더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갓길로 가려야 했냐면서 블박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건 보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차만 망가졌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그냥 경찰은 가피, 안 가려줘요.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만 작성하고 만약에 사람 다쳤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벌 좀 먹어요, 내가 오히려. 범칙금은 벌 좀 먹어요. 그래서 사람 다쳤으면 신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다치지 않았대요. 오늘 제가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친 사람은 없고요. 차만 좀 망가졌습니다. 앞에 사고로 인해 우회하려고 리투어하려고 갓길로 진입했지만 파편들 때문에 정차하셨는데 버스가... 아이고...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더 잘못하신 거라면 버스기사님께 전화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분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따라 버스가 잘못이다, 아니다, 불법 잘못이라고 갈릴 수 있을 듯 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읽어본 거예요, 금방 또. 변호사님 바쁘실 텐데 답변 달아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지 버스기사님이 잘못하신 것인지 모든 걸 떠나서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것에 하늘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갓길은 무조건 긴급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는 진입을 하여 우회해도 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1차로, 2차로가 다 못 움직이면 차가. 그럼 갓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차가 움직이면 갓길은 가면 안 되죠. 왜? 앞으로 계속. 두 대가 가도 하나씩 이렇게 원 바이온 해야 되는데 세 개가 되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 끊어서 해당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의뢰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쁜 놈은 보험사에. 안 다쳤다는데 왜 진단서 끊으라고 하래. 그러니까 보험사 못된 짓들은 그냥. 여기... 저희나 저희 어머님이나 또 동승자분.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동승자 세 분. 아프지도 않은데 진단서까지 떼서 접수를 하는 게 맞나요? 이야... 이 보험사 욕 좀 해 줍시다. 이 보험사 이놈이...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의뢰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픈 사람 없거든요? 진단서까지 접수해야 하라고요? 안 아픈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변호사님, 목이 많이 아파 보이시던데요. 방송 재미있게 심각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거 보험사 직원이 정말 무식해요. 왜? 경찰서 딱 진단서 떼고 가면 네, 어서 오세요. 몇 명인가요? 본인권 빼고 동승자 세 분 2주 2주 2주. 벌점 15점 그리고 안전운전불이행 10점, 벌점 25점인가? 그다음에 범칙금 4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이런 선물 주려고, 나쁜 선물 주려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에서. 정말 나쁜 보험사. 보험사가 그렇게 코치를 해요, 그렇게. 그래서 경찰에서 혹시 우리를 피해 차량을 하면 그만 그러려고. 경찰은 과실비율 잘 몰라요. 보험사에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의뢰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쁜 보험사. 아프지도 않은데 진단서까지 접수해서. 1, 어느 보험사냐. 이름 밝히자. 보험사들은 원래 그렇잖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시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갑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보험사. 이거 녹음돼 있으면 진짜 그 보험사 직원 타면 시켜야 돼요. 이거요. 자, 우리 질문자분이요. 보험사 직원한테 안 아픈데도 진단서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끊어줘요.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그거 녹음 좀 해서 올려주세요. 그 보험사 직원은 더 이상 보험에서 근무하면 안 돼요. 싹을 잘라야 돼요. 그거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 보험사 직원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에서 이슈화 시키겠습니다. 이름 밝히자. 87%. 그 보험사 망할걸요, 아마? 그러려니 그냥 갑시다, 13%. 싹을 잘라야 됩니다. 잡초를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낫으로 밑동을 싹뚝 자른다. 2, 뿌리채 뽑아 탈탈 털어서 말린다. 햇빛에 바짝 말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초. 바람 못 더더라.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잡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잡초는. 잡초를 제거할 때는 2번입니다. 낫으로 밑동을 싹뚝 자르면 나중에 또 자라납니다. 2%. 이분들은 다음에 또 낫지를 해야 돼요. 뿌리채 뽑아서 탈탈 털어서 햇빛에 말려서 바짝 말리면 다시는 날 수가 없습니다. 98%. 그 못된 놈의 버르장머리 갖고 있는 그 보험사 직원. 시범 케이스로 싹뚝! 싹뚝이 아니라 탈탈 털어서 탁! 어디 그런 그런... 결국은 가짜 환자로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보험사 직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들이. 어느 보험사에... 녹음해서 올려주세요. 잡초 제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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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